행복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. 8월 의왕시 1분 잡뉴스 시작합니다. 의왕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학신교육지구 시즌3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.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의왕시만의 교육시스템. 기대하세요. GTS 신호선 의왕 내 정찰을 위한 6개월간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.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, 편의성까지 모두 유리한 의왕역 정찰. 이대로 또 고싱! 주민 제한 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.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의왕시. 예스 의왕, 맞죠?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 잡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.